아줌마! 화내지 마시고 오라오! 동물들도 다 죽어나가는 이상한 터구나 가자! 신속히 동아라 팔로우! 팔로우미! 이 사람소리하고 귀신소리하고 잘 파악을 잘해야 돼 얘들아 아줌마! 아줌마! 뭐예요? 뭐예요? 아줌마! 거기 있어? 아줌마! 뭐야? 가도 되죠? 쭉 가도 될까요? 아이고 맛있어! 또치즈니스 아줌마! 아줌마!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뭐 할 말이 있어?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뭐하라고? 뭐하라고? 여기 계시더라구..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.. 아줌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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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들어갈게..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.. 해코지하려고 온거 아닌가 알잖아.. 아따.. 아줌마.. 잠깐만.. 조금만 더 갈게.. 제발 가지 마시오.. 내가 얘기 다 들어 드릴게.. 아줌마.. 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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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뭐가..? 2층에는 고양이, 여기에는 쥐, 사람도 죽어나가고 동물들도 다 죽어나가는 이상한 터구나 잠깐만 집중! 온다 갔다 갔다 기운 쎄다 기운 쎄다 자, 이제 얘기해 봅시다 나 오늘은 그냥 못 가고 있어 어딨어? 야, 안 내려나? 너는 왜 이래? 저기, 나 좀 안рут자 여기, 나 좀 안QUOT 빨리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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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스타벅스 하아.. 잠깐만.. 잠깐만.. 너도 당해보라고 했어 아.. 빠꼬 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위험한 상황을 직감을 하고 내가 빠꼬를 하는 이유는 방송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야 아줌마.. 있어 아줌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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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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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.